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AD 222년 권력의 여인 율리아 마해사는 또 다른 외손자 알렉산더 세베르스를 황제에 앉히고 4년 후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세베르스는 최초로 기독교도 모친을 둔 황제로서 보기 드문 건실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국의 도덕성을 고향하고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23년의 짧은 지세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충원기를 맞게 한 알렉산더 세베르스 황제는 수로를 건설하여 로마의 물부족을 해결했고 세금 경감은 물론 절의의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시민은행을 운영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알렉산더 세베르스의 죽음으로 40년 통치의 세베르스 가문은 몰락했고 그 후임 막시미누스 트락스가 등극한 AD 235년부터 데오클레시안 황제가 된 285년까지 50년을 역사는 위기의 3세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의 황제들은 화폐 대나리온의 함량을 속여서 은화에는 은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화폐가치는 엉망이 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50년은 무려 26명의 황제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평균 2년이 못될 정도의 짧은 치세는 전임자들을 살해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정계는 불안정과 혼란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249년 황해에 올라 2년을 통치한 데오스는 오로지 기독교 밖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데오스 황제는 제국 전역에 리벨루스라는 숭배 증명서를 발급하게 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제위 2년째인 250년에는 제국 로마의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역사는 이를 키프리아누스 흑사병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열병의 참상을 카르타고의 순교성자 키프리아누스가 기록해서 이렇게 명명된 것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니 그 참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때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 황제 데오스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전염병이 생겼다고 기독교인들을 시생양으로 삼아 대거 사형으로 사륙합니다 한때 전임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 앞에서 특강까지 했던 천재 교사 오리겐도 이때 받은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고투족이 로마를 침공 데오스 황제는 전장에 출장하여서 전장에서 전사로 사망한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3세기 중 또 한 명의 기독교 박회를 한 황제가 발레리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6년의 황제치세 중 기독교 박회를 재개하여서 신자들은 카타콤 지하 묘지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미로나 다름없는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병사들은 기독교도 체포는 고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해서 기독교도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고 이들 중 다수는 감화를 받아 카타콤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역대 로마 황제 중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황제였습니다 AD 259년 당시 로마의 경쟁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가 로마를 침공하자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7만 명의 군대로 이에 맞섭니다 그러나 에데스다 전투에서 협상에 나서다가 포로가 된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샤프루 1세의 말잡이 노예가 돼서 샤프루 황제가 말을 탈 때마다 엎드려 바닥받침이 되는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235년부터 285년까지 50년은 26명의 황제가 물고 물리는 싸움으로 내란의 위기 속에 참화를 겪으며 제정 로마는 오연제 시대를 그리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혼란기를 끝내고 안정을 가져온 황제가 285년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로마를 양분 동서로 나누고 양로마의 정황제 아우스투스와 부황제 시절을 두는 사두체제 테트라키를 정착시킵니다 서로마는 브리튼, 스페인, 이탈리아, 칼타고, 갈리아를 동로마는 발칸,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동로마를 선택하고 서로마는 자신의 친구 막시미아누스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후 부황제들에게 권력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삼세기는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